히카루 교관이 기다리고 있는 캐플러 수련 캐플러 멤버들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나빴어 나빴어 잘한다. 너무 멋있네요. 정말 멋있네요. 왜 이렇게няя. 그는 진짜 잘한다.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끝 뭐가 필요해요? 불판 불..우리 먹어봐드리라 불..우리 먹어봐드리라 불..우리 먹어봐드리라 보겠습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왜왜왜왜왜왜왜 램버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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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평소처럼 활동적인 다연아 맞아요 왕 너무 예뻐요 언니들 감사합니다 무사히 카루 도착해 도착 도착 잘 도착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기분이 좋아보여 안녕하세요 베이비들 도착 램버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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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잘했어 잘했어 저어서? 응 그냥 몰려 I remember thinking, I'm about to beat this up. 괜찮아 괜찮아, 안 보여. 왜요? 괜찮아 괜찮아, 안 보여. 이걸 왜 갑자기 이러셨지? 아 이거 때문에! 아니, 이까봐. 뭘 잘 버려. 도와줄 수 있어, 나. 여기, 여기, 여기. 근데 나 이런 거 못 돼. 이 카루 진짜! 야 너 때문에 다시 하는 거야. 너 때문에 다시 하는 거야! 딸기 컵스를 걷어놨어. 무서워. 판매했어. 이 카루 기상합니다. 적어 있는데. 벌칙촌을 이동하셔서 안무 무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동. BGD 금지입니다. 맞아요. 아니 이건 좀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맞아요. 포토크림 옆에다가 해. 들려? 막을까? 맞아. 다 깼다. 아 깼다 지금. 지금 이거야. 잘가요. 좋아. 아니 안 좋아요. 예이 형. 예이 형. 예이 형. 네이 형. 진심인데. 알람정. 마치. 그리고 우리는 아리아. 내 삶의 히어로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